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4년 9월 25일 아침 9시 23분. 제가 이 시간에 깨는 거는 제가 보통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어제 라방을 하고 조금 일찍 잤습니다. 조금 일찍 자서 조금 일찍 일어났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영상으로 의뢰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이번에 몽구형이랑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9월 25일이 제가 유튜브를 한 지 딱 6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주년 특별연설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유튜브를 6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느낌이 이제와서는 저한테 팍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일부러 이게 옛날에 많이 입었던 옷이거든. 이것도 입었어. 그래서 옛날 보다는 핏감이 확실히 좀 더 후덕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 여리여리 했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이제 6년이니까 6년 전에 어반, 30대 중반이었던 어반과 그리고 6년 후에 40대 초반의 어반을 보니까 나도 내 옛날 걸 보고 나면 아 많이 늙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에이징 커버가 왔구나, 씨브레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그 가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 유튜버들이 약간 득세하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지금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보니까 내 기억에는 그 심리섭씨 한 명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 사람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약간 정치 쪽 유튜버였거든. 그래서 그 약간 엄청 센세이션을 했지. 그래서 어디 회장 한 명은 골로 보냈을 거야. 그래서 누군지 약간 기억이 안 나요. 한국 콜마였나 약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근데 6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육튜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가리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그 왕자로 꽤 찬 게 뻑가였는데 뻑가도 얼마 전에 나가리 됐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조금 억울하다 싶은 부분들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남아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6년 전에 좀 재밌게 봤던 유튜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적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구독자를 떠나가지고 뭐 나름 몇십만씩 찍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언젠가는 이제 이게 끝나겠구나라는 걸 다들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게 끝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6년이 지난 지금과 6년 전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확실히 기술이 늘었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도 증권영업도 15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영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업도 하다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많았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약간 그 당시에 멘토 같은 형님분들이 계셨는데 항상 이거 터지면 이제 이거 최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는 우리 고객들도 늘었더라고 10 몇 년을 15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도 저번에 코스피 8% 날라간 적 있잖아. 야 연락 한 명 오더라. 옛날에는 그런 일이 터져나면 카톡이 한 200개씩 쌓이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더라고. 고객들도 뭐 그런갑다. 뭐 별일 있으면 연락 오겠지 약간. 그러게 저는 그 해답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찾아가지고 마음 편한 투자라는 것을 좀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베기는 것처럼 유튜브도 6년쯤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늘상 말하는 대로 그 스트레스란 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많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그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직면하고 때로는 또라이들도 엄청 또라이 정신병자들도 검사만이 만나야 되거든. 유튜브 하다 보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러나 저러나 6년쯤 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는 조금 안정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 그 찍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캐논 M50으로 찍었던 영상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하나가 뭐 하나는 길게는 14시간씩 촬영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요. 14시간씩 촬영한 거 이어붙이고 그래서 영상 하나 올리고 그랬던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영상을 하나를 찍어도 노 딱 먹어서 두 번째 촬영한 것도 너무 짜증이 나. 지금은 두 번 찍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 그게 너무 짜증이 나고 웬만하면 그냥 한 번 찍어서 바로 올리고 그래서 비약적으로 짧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하루 굳이 각잡고 하지 않더라도 영상이나 조금 찍어볼까 하루에 막 8, 9개씩 그냥 나오더라고 각잡고 그래서 찍어서 오늘 하루 종일 영상만 찍어야 했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회하라 어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늘긴 늘었는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6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 같아요. 일단은 좀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거면 하나를 겁나 파는 게 맞아. 나도 증권 영업을 겁나 파는 게 맞는데 근데 좀 이게 증권 영업을 하나를 파는 건 또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금 받고 그냥 냅두고 그냥 계속 굴리고 괜히 또 이거 사라 저거 팔아라 이렇게 해봤자 서로 속 시끄럽더라고 그게 나는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게 많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뿐더러 그래봤자 이제 뭐 고객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대충 포트폴리 정해주고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그게 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방관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시간이 생각보다 또 많이 남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튜버라는 저의 부업은 새벽에 저한테 그런 소울거리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준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술 먹으면 돈을 주더라고 술 먹으면 돈을 주더라고 그런 것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약간 컨비네이션이 좀 잘 되는 느낌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말을 조금 잘하고 싶었거든요. 말을 좀 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 뮤지션들도 자기가 잘 친다고 생각하다가도 레코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뮤트가 돼야 되는데 뮤트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레코딩을 해보면 자기 연주력이 뽀롱이 난다고 하더라고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유튜브는 보통 컷편집으로 딱딱딱 잘라서 하면 되지만 저는 말을 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욕심도 있었어. 그래서 찍으니까 그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캐논 M5공 놓고 처음에 얘기하니까 진짜 개 비용신처럼 얘기하더라고 개 비용신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14시간씩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지금 와서는 확실히 그때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아.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뭐든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면 늘긴 내는구나. 그래서 증권욕업도 그렇고 저는 글 쓰는 것도 옛날에는 좀 좋아했거든요. 글도 한 10년쯤 쓰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만족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처럼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방구석에서 그냥 별거 없는 동네 술집 컨셉으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씨부레 욕을 하고 뭐 그럴 건데 근데 앞으로는 좀 욕을 하기에는 조금 나도 이제 몸을 좀 사려야 되는 뭘 이제는 조금 사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강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유튜브는 조금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나가리라는 게 결국에 한방에 나가리가 되게 돼 있고 나는 그동안 6년 동안 너무 악덕의 업을 이렇게 많이 뿌려온 것 같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쪼대로 이렇게 씨부리는 게 그게 절대로 절대로 능선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근데 문제는 싫어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싫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조금 민감한 이야기보다는 민감하지 않은 이야기 위주로 해나갈 생각이고 어반둥 같은 경우도 딱 그 정도 스탠스로 이렇게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요.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유튜브 6년 동안 하면서 근데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고 하지만 근데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유튜브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내가 최근에 이상하게 게이들한테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요 나이 40살 넘어오는데도 누군가의 성적 대상화가 되면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이런 것처럼 그래 뭐 그래 누군가 누군가를 나를 성적 대상화가 되면 그래도 감사해야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항상 제가 안 좋은 감정이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좋게 좋게 생각하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계속 할 생각이고 그리고 확실히 증권역업을 하는 어반보다 유튜버로서의 어반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맞는데 근데 뭐 저는 이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걸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저도 그렇게 얘기하자 뭔가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식대로 싸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다작으로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제 말대로 저는 이렇게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찾아준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만 근데 계속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이상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지나서나서 알게 된 건데 제 유튜브는 그런 약간 국뽕튜브 같은 성격이 있더라고 듣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 차할 때 운전할 때 틀어놓고 듣고 일할 때 틀어놓고 듣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며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이만에 이런 과분한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태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에는 6주년 파리 파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나 불고 이제 대충 술이나 먹고 늘상한 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할 것 같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6주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